와 랭커 등장했습니다 랭커 지금 처음 보는데요 카프카 딜 1500만 나올 때 고조가 100만밖에 안나오네요 랭커가 엄청 센데요 카프카 올에스 전능 아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난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 근데 랭커분께서 선물을 주신다 그러는데요 와 미나 전능자 미나입니다 진짜 통이 크시네요 역시 랭커답습니다 한번 사용해볼까요 와 전능자 미나 이걸 선물로 주시다니 진짜 엄청나네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